자 오늘 우리 아기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였습니다 박수 박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잃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잃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잃는 축복의 통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사 어려서부터 지혜와 명체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강건하게 잘 자라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믿음 충만한 복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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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